어묵어묵 YMPM 어제의 묵상 오늘의 묵상 Yesterday Meditation Today Meditation 오늘은 그냥 해 기적은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눕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장소 탓 도구 탓 사람 탓 재정 탓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터득한 것은 먼저 그냥 시작해보는 것이다. 시작해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갖춰가면 되는 것을 경험해보았다. 오늘 큰 무리가 비인들의 계신 예수님께 나와왔다. 개 중엔 병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까지 걸어왔다.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하셨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최악이었다. 나사렛 출신이라며 천하게 보고 주류구로의 낙인 지켜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냥 나왔더니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미러클이 일어난 것이다. 불가능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거저거 계산식이 아니다.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예수님만을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오늘의 적용은 첫 번째로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않기. 두 번째로 예수님께 월급장이가 월금날을 기다림같이 사모하기. 오늘의 기도 계산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만을 찾게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